지금 해가 지고있어요 지금 봐야되요 우리가 우리 지금 하와이다 여기 야생 염소 이런거 없습니까? 약간 세임이 틀어야될거 같은데 꼬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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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야돼 야 젊은 사람들의 폐기를 보여줍다 이제 퍼스트타임? 예? 헬로 알로아 천마 괜찮 나이스 윈드 그리며 야 형님 이야 이제 쓰는 말이 말입니까? 내가 보고있는거 싫어 해발 정말 높은 미터가 있네 해발이 야 하다 보인다 어떻게 저런? 망타 아니었으면 여기 올 수 있을까? 제발 연못이 프랑스 렛츠 택 퀴처 위드 미 땡큐어 해보 나이스 트립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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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흫 올해 노래 잘 부르는게 목표이기 때문에 올해 노래 잘 부르는게 목표이기 때문에 더 다듬어진 목표 꼭 내도록 해보겠습니다 꼭 낸답니다 4일정도밖에 안돼서 더 열심히 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아쿠스틱벌 와 성운 안녕 순식간에 담기는구나 올해도 행복합시다 발 좀 봐봐 오늘 자랑 나랑 빛나 수업이야 나도 나도 뒤를 보여줘 되게 신기한거 같은데 자 갈까요? 잘 볼 줄이야 진짜로 제일 밝은게 뭐랬지? 형 저게 정갈자리 수많은 스타들을 보고 있네 자 우리 아미들 항상 행복하세요 갈릴레오 갈릴레이처럼 천문학자들이 꿈이었거든요 천문학자들이 이생을 살짝 밝혀가지고 제거 다 제 가방에 있어요 태형이가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라면을 돌려? 우리 멤버들 덕분에 우리 꼴등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보겠습니다 라라라라라라라 정기화 진짜로 저 위에서 보는거랑 여기서 보는건 아예 딴판이에요 구름 위에 올라와서 별을 보겠습니까 지금 여기 해봐 안 했으면 비워도 못 왔어요 왜 뭐하지? 방해하지? 아 미모 안 했다고 다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다 됐다